안녕하세요. 소중한 멤버에게 진야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죠. 너를 뭐로 가지고 있어서. 캥버루 칠과 스파의 멤버가 있어서 행복하죠. 그런데 불행이도 뭐 때문에? 구입 때문에 뭐의 구입? 새로운 장비의 구입 때문에. 그리고 하이링. 고용 때문에. 근데 뭐의 고용? 새로운 요가 강사의 고용 때문에. 고용 때문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레이즈. 올릴 텐데 뭐를 올릴까? 멤버십 요금을 올릴 거래. 회원가격으로 올릴 거래. 매달 요금. 정기적인 계획의 매달 요금은 지금은 얼마냐면 25달러인데. 그리고 회사 멤버십. 개인 멤버가 아니라 회사가 멤버가 되는 그 요금은. 요금은 매달 40달러죠. 그 다음에. 그러나 당신은 다음에 두 달간의 거는 무료로 얻을 수 있죠. 뭐한다면. 만약 네가 리뉴. 리뉴은 다시 새롭게 하단 말은 이게 갱신하다고요. 그렇죠. 다른 해 동안에 다음 해 동안에 네가 갱신하면 두 달 동안은 무료해 주겠다는 얘기죠. 우린 희망한다. 우리가 당신을. 네. 당신의 비즈니스를 유지할. 킵할 수 있기를. 다시 말하면 당신과 계속하길 희망한다는 얘기죠. 요새. 네. 다시. 우리를. 우리가 당신의 비즈니스를 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편지가 주로 뭐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요금 올린다고. 올림 올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답은 그래서. 리. A번. B번은 혜택들이 있잖아. 혜택이 아니라. 회원을. 네. 가격을 올린다고 했잖아. 가격을 올린 게 최근에 변화죠. 멤버십 가격이 변화를 얘기한다고. 하세요. 그 답은 A죠. 찢었다. 난 안했지. 하세요.